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맥주 오늘은 짜잔! BHC 치킨 먹방 레츠고! 치킨 먹방 레츠고!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자, 칡시볼! 치킨 먹방 레츠고! 진짜 맛있다 얘는 부링 치즈볼 치즈스틱 치즈스틱 맥주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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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레전드 얘는 뿌링섭떡이라는거에요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짠 얘는 그냥 소떡 빨간 소떡 아 매워 그 후추 흐흐흐흐 으흐흐흐 아 고기 아 두부 으흐흐 으 와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대박 악 척 체다 음 파 파 파 파 파 너무 맛있어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 제가 술을 먹으면 눈이랑 귀, 입술 이런 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먹어요 짠 점점 술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눈이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뜬금없이 볶음이 더 좋은데 가게가 잘생겨서 짠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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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 크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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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서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만 천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어큐어 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만 천원이면 괜찮지 5만 천원 5만 천원 5만 천원 5만 천원 5만 천원 5만 천원 6만원 5만원 4만원 5만원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먹는데 울컥 보이시죠?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쫙 남고 원샷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